히트맨 앱솔루션 1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내가 어제 어디까지 했냐면 그 실버블러 얻는 데까지 했지 날 찾고 있구만 봐봐 날 찾고 있잖아 47's head on a platter in front of me ASAP sir don't you think that our priority is on re-acquiring the girl right now no jade first we neutralize the rogue element that started this mess he'll know where she is trust me we get 47 we get the girl we can't afford to fuck this up it's time to send in the saints saints가 누구지 레니의 면도 그러니까 레니를 이제 레니가 그 빅토리아를 데리고 갔지 레니가 열두시에 면도를 하러 미용실에 자꾸 간다고 그랬어 매일매일 덱스터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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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 레니잖아 얘네 레니를 찾았다 렛네 아이고 내가 간다 래니의 갱들을 제거하라 칼이 있으면 좋겠구만 칼이 없겠지 일단 나에게 있는 건 실버블러 이 총을 내가 어제 얻었지 총을 집어넣고 확인해보자 타겟 둘 일반인들도 있고 저 둘을 조용히 죽여야 되는데 경찰이야 암살을 해야 돼 경찰한테 걸리면 괜히 피곤해지기 때문에 네 어 좋잖아 좋잖아 아 아 경찰이 또 있어 들어갔구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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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목격자가 너무 많아 덱스터를 받은 돈? 말하자마자 비하이브 아 이 여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던데 앞에 바로 경찰이 있어서 총도 못쓰고 아 총을 물론 소음기라 쏠 수는 있는데 칼리포니아 저 여자가 있어 상당히 어렵다 아 경찰이 왜 이렇게 널려있는거야 에이 에이 경찰 봐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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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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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갈게 네 저기 못 들어간대 그럼 경찰옷을 구해야 된다 저게는 어떻게 갔지? 무슨 일이야? 여기도 무단 침입인가 여기도 무단 침입인가 그러면 옷을 구해야 돼 경찰옷이나 저 정비공 정비공 옷을 구해야 돼 경찰이 아까 여기쯤에 왔었는데 2층으로 올라갔네 아 뒷방은 직업만 안녕하세요 아 아 얘 여자라 옷이 안 입어질 것 같은데 경찰을 저기 한 명 있다 경찰 아니네 경비가 2층을 시키고 있다 도넛보다는 좋은 게 있는 것 같다 얘가 경비야? 아 쏘리 아 쏘리 왜 왜 왜 뭐 한번 해보려고? 오 아 아 아 아 아 디려 새끼야 변장 변장 해야 돼 변장 변장 어 어 아 아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이렇게 된 인상 들어와 내가 밀러가야 돼 컴온 컴온 잡았다 나와 나와 없지 여기 편지야 미안하게 됐수다 쉽게 쉽게 갈랬는데 응 돈은 맛있겠다 눈치 못 칠 때까지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돈은 먹고 있잖아 그지? 나 아니야 뒤돌아 그냥 갈 길 가 너가 오피지 아이고 이거 어쩌나 한 명 처리 왔더? 어떻게 알아 나 나한테 어떻게 알지? 숨어야되 올라가 숨었다가 좀 애들이 진정해지면 진정되면 나간다 찾고 있어야 돼 난 나간다 체크포인트가 있네 여기서 체크포인트 찍고 아 스나 이런게 있으면 좋을텐데 스나이퍼 같은건 없네요 어 스나이퍼 있다 아닌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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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면 서운하지 아 지금 날 찾고 있는데 아 옷을 바꿔 입어야겠는데 아 옷을 바꿔 입어야 되는데 얘네 옷은 못 입어 아 여깄다 됐어 그래도 날 찾네 표적이 저기 있구만 굿샤 어어 숨어 이제 한 명 남았다 그렇지 그렇지 넌 날 못 찾는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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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쉿 쉿 쉿 옷 좀 빌리자 달콤한 닷컴님 한계로 핑계획 감사합니다 여기 아무리 없습니다 시끄러 시끄러 타겟이 2층에 있네요 그렇다면 난 경찰이기 때문에 이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지 여기서 쏠 수 있겠구만 여기서 쏠 수 있겠구만 그래 한번 그 사람 한번 믿어봐 까칠 까칠 바이 이게 다 처리했지? 자, 이 사람은? 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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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애들이 어차피 나한테 다 그게 돼 있어가지고 아 그냥 다 처리해야겠다 빠르게 갑시다 음 일단 경찰로 보이는 애들을 없네 경찰이 음 그냥 가 얘 전력질 주다 뭐 뭐 이 새끼들아 뭐 뭐 뭐 이 새끼들 꺼져 야 조용히 하랬지 내가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하면 아무 일 없어 니가 조용히 안해서 한 사람이 죽은 거야 안 죽어도 됐었는데 고도 뭐 뭐 시기에는 저거 못 연다는데 저거 적대치가 풀려야 돼 고도 됐지? 그렇지 그니까 이게 너무 주변에서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빡빡이가 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아 경찰이 있네 망치? 일단 내려와줘 일단 내려와줘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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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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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내려왔다 오오 어허 어? 어허? 어허? 음?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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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랑 손잡았네 이거 갱글이랑 이거 지금 나가면 의심받아 지금이야 아 누가 그랬대? 빨리 찾아봐 얘들아 에이 아 둘이 같이 있네 나와봐 이 새끼야 랜이잖아 도서 좀 해야지 라브야 시tin 으흐흐흐흐 다시 으흐흐흐흐 에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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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 b 에이 에이